사과가 싫어 저놈에 갈빵이에서 거품이 나 이거봐 나오려나 봐 사과먹으러 나오려나 봐 나왔어요 아버님 보세요 얼굴이 뿔까지 다 나왔지 아니긴 뭘 하냐 나왔는데 이거봐 이거봐 축축하고 좋으니까 나온거에요 축축하고 나온거에요 되게 신기하다 야야야 왜 그거 왜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축축하고 좋아가지고 나온거야 이게 달팽이 거품이 조금 기다려 봐 또 나온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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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이봐 또 나온다 얘 축축하니까 나오는거야 오 달팽이가 뿔만 살짝 건드려봐 뿔만 살짝 도잉 도잉 들어가지 하하하하 달팽이와 뿔이 살짝 나왔습니다 도잉 이쪽으로 하하하하 야 달팽이가 좋아가지고 오니야 달팽이 나올 때 거품 부글부글 부글부글 나오는거 봤어? 응 그러더니 달팽이 몸이 쑥 나왔지 걸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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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쭉 다리도 없는데 달팽이는 잘도 기어가네 스르르르르 미끄러지네 야 달팽이 움직이는거 봐라 아주 드릿느릿 달팽이 움직이지 달팽이 저기까지 갔나봐 어 달팽이야 오 달팽이 끈끈한 점액 봐봐 여기 끈끈한 점액 여기 끈끈한 점액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이렇게 축축하게 젖지 오 젖어있지 봐봐 그치 달팽이 지나간 자리 젖어있지요 바로 달팽이 점액이예요 오 달팽이 점액이야 오 달팽이 점액이야 와 기분이 좋았어 우와 어디까지 갈래놈아 그래 어디까지 갈래놈아 오늘 여기 봐봐 엄마 봐봐 사과 사과 사과만두 사과 야옹이 그냥 감사합니다.